자 오늘은 오늘 에픽 시뮬레이터 오늘은 인천상입작전을 모티브로 한번 시뮬레이터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언덕에는 중공군을 배치하겠습니다 중공군 어 50만 자 연애꺼는 두배를 주겠습니다 두배 두배에 샤먼까지 추가 샤먼 500대 스페이스를 높여주고 두배입니다 두배 자 중공군이 배치가 됐고 곡사포도 배치가 됐습니다 곡사포 여기 있죠 곡사포가 있어서 뜰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고 상륙하라 인천에 상륙하라 자 인천상륙작전 시작합니다 50만대 100만 50만대 100만 150만은 갔어야 되나 복사포가 있어가지고 복사포가 있어가지고 돌격 와우 복사포 아우씨 아 보자 사정거리 엄청 기네 와우 와우 와 소식 크다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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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거리 에티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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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쉐어만 어디 갔어 다 와이씨 쉐어만 이 별 찍었어야 되는데 쉐어만은 500대입니다 500대 이렇게 좋아 역시 쉐어만이 와우 하지만 와우 중공군 물량도 어마어마하다는 와 박대기다 와 밀어붙여 밀어붙여 복사보태면 좀 어렵지 않을까 2차 병력이 쏙쏙 도착 중입니다 전진 전진해 와우 와우 이거 힘들다 화면이 화면이 여기 뚫어줘야 됐네 화면 다 어디갔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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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준나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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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물량이 띄엄띄엄 오니까 이게 화면이 아우 아우 처음만 다 부셔졌네 중국도 병력 손실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전만 왔어 이럭 와우 무섭 성공하셨을까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어 중앙이 조금씩 얕아지게 중앙이 중앙을 뚫으면 돼 중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분위기... 분위기 죽이네...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지금... 뚫린다, 뚫린다. 센터 뚫린다, 센터... 중급군 전쟁... 중급군 전쟁... 후퇴중... 중급군 전쟁... 중급군 전쟁... 중급군 전쟁... 와... 올라갔다, 언덕 올라갔어... 여행... 왠학교... 언덕을... 지금... 차지를 했네여... 와우 올라가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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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들다 꼬이들 꼬이들다 꼬이들 제대로 꼬이려는 연합군 자 이쪽으로 볼까요 연합군은 다 수사겠고 우리 쪽 아직 많네 와 어마어마한데 우리 쪽 와 이거 모르겠다 이거 중앙을 선정했는데 오른쪽에 병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공군 지금 모르겠다 이거는 어 지금 병력 상당한데 우리 쪽도 많아 와 와 와 어디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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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